같이 한번 살아볼 만한 분이다. 거지하고는 또 뭐 친구가 될 수 있고. 그쪽에 그 당신은 그 일반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. 나는 근본 바라는 것이 세상에서 건다리로 살기를 바랐던 겁니다. 건다리 채용국이지. 아메리카노 두 사람 나는 에스프레소 따블.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받쳐라. 정말 거짓말입니다. 털 자체가 원래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게 사회고 국가인데 어디까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받쳐라.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.